먹고 바로 오디션을 보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기획사를 찾아다니며 오디션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담하기만 했다. 다음 사람. 어떻게 왔어요? 가수가 되고 싶어서요. 잘하는 노래가 뭐지? 밤 한 개. 이런 거 안 돼. 그거 아니에요. 들어보실래요? 네. 해봐요. 지금 이대로 나의 꿈속에 나를 데려가줘. 난 네 거야. 다음. 어머 저 다른 것도 더 잘해주세요. 다음 사람. 자 잘하는 게 뭐죠? 아 트러시요. 밤 한 개. 밤 한 개. 훌륭해. 당장 계약하자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 저는 그 밤 한 개 안 된다면서요. 기분 나빠? 그럼 당신이 제작해. 야! 너희들한테 반했노? 안 돼. 잘 못 받는 기댈. 자 다음. 뭐 준비했죠? 네 저희는 춤을 준비했습니다. 자 보여드릴게요. 네. 시작. 좋아. 한 장 계약이야.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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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잠깐만요. 저도 춤은 잘 출 수 있단 말이에요. 잘 보세요. 그냥 밤 한 개나 해라. 당시 실력이 부족했던 탓에 번번이 퇴자를 맞은 장나라. 그로 인해 한때 애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였다는데. 아쉬운 것 같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